작고 소소한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턴 어라운더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요 청소년과 청년들의 고민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고민들을 하던가요? 혹시 예를 좀 들어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근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은 그 정규직화를 찬성하는 그 안에서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공정과 연결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를 다룰 때 청년들의 목소리는 게임 룰에 대한 공정만 외치는 사람들로 환원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워낙에 취업이 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다 보니까 그 경쟁 규칙의 공정함을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가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과 또 그런 같은 가치들을 우선으로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청년유니온 성명에서 언론은 불안정한 일자리 양상과 대안 없는 노동시장 위원회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공정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오늘의 시선 시간 오늘은 제주 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건도입니다 우린 4주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입니다 4주간 잘 지냈어요? 네 4주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특별한 점은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주 작고 소소한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턴어라운더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요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제주에 살고 있는 다양한 청년, 청소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 한 명 한 명의 고민을 정리해서 SNS 계정에 업로드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몇 년 동안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라고 해서 연애를 시작하나 좀 했습니다 아 네 턴어라운더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청년과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정리해서 그것을 올린다 공개적으로 올린다 공개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이 턴어라운더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이죠? 네 영어로 뒤돌다 라는 뜻에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뒤돌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턴어라운더스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고민을 말하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서는 쉽게 자신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앞모습이 아닌 뒤돌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글과 함께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나무숲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할 수 있겠네요 이 프로젝트는 혼자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처음에는 소소하게 혼자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만나고 인터뷰한 분들 중에 두 분이 함께 합류해가지고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현재 고등학생이고요 한 분은 대학원생입니다 저 혼자는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고민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고민들을 하던가요? 혹시 예를 좀 들어줄 수 있나요? 요즘은 현재까지는 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인 청소년은 학교가 진로 고민을 할 시간은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데 진로를 억지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고 했고요 미술을 전공하는 한 청년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과 그려야 하는 그림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원생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공부할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건강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청년들도 건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마음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나눠줬는데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제주는 자신과 같은 그런 환자들을 치료할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해 주기도 했습니다 청년 시기에 고민들이 사실 누구나 많았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시기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서로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할 겁니까? 네 이 프로젝트는 혼자여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들을 턴어라운더라고 부르고 오프라인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있으면 굳이 뒤돌지 않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상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고민을 인터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고민과 문제들은 결국 연결돼 있고 그리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 시대에 같은 세대의 고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을 또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오늘 가져온 주제는 어떤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턴어라운더스 프로젝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고 생각이 다른 다양한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규정하고 요즘 청년들은 이렇다 요즘 20대들은 저렇다라고 말하는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달 우리 사회의 큰 이슈였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생각도 하나가 아니고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해버린 경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좀 많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걸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이게 뭐 사회적인 이슈였는데 여기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실 건지요? 네 많은 언론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룰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키워드가 아마 청년 일자리와 공정이라는 키워드였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정규직화가 된 것에 취업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청년들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어떤 취업 경쟁의 룰의 공정성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다고 가정하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단일하게 묶어버리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사실 이분들도 청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줄여서 인국공사태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정규직 글쎄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슈이기도 하고 청년 일자리와 또 직접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주제이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제 주변을 비롯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이슈는 말 그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입니다 전체 용역 직원 9,785명 중에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7,642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되었고요 보안검색을 하는 1,902명을 포함해서 2,143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용역 노동자 모두가 직접 고용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검색이나 소방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정이 되어 있군요 이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일환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직접 방문했을 정도로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때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대국민 설문조사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55.4%가 찬성을 했고 26.2%가 반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김천공항에서 일하는 저도 상당히 놀랐었는데 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정규직화되고 있다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청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청년들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채용차별이다 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정과 연결된 키워드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것은 채용차별이 아니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안정적인 노동환경으로 진입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제 반론의 목소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즉 을과 을의 갈등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자체가 문제라면서 사회구조를 향해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타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딱 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 정규직화를 찬성하는 그 안에서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공정과 연결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좀 더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가장 큰 이유는 이 과정에서 채용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차 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실업에 시달리고 취업 경쟁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청와대의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현재 35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고 제목만 다른 같은 내용의 청원들이 여러 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인터넷 카페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화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취업 준비생들의 글들이 다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는 그런 논리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청년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라던가요? 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찬성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과 인터뷰를 한 대학생은요 정규직화에 찬성하고 이 사회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청년들의 취업난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정책을 제대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추진해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청년들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 조건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공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넘어서 새로운 장으로 논의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들끼리의 갈등이 주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사회부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노동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발표의 논란의 부처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의 분노를 대섭특비를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분노의 주체는 누구인지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공정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가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군요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년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를 다룰 때 청년들의 목소리는 게임 룰에 대한 공정만 외치는 사람들로 환원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워낙에 취업이 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다 보니까 그 경쟁 규칙의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가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과 또 그런 같은 가치들을 우선으로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공정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청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주체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는 것인데요 마치 모든 청년들이 이 사안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뭔가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도 지금 언론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말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혹시 있었습니까? 네,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언론이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의견을 청년들의 입을 빌어서 공정이라는 가치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유니온 성명에서 언론은 불안정한 일자리 양상과 대안 없는 노동시장 유연 앞에서는 침묵하면서 공정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즉 일부 언론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풀어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시사는 꽤 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다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각자의 다른 생각들이 있고 근데 그 하나만을 가지고 마치 청년들의 전체 생각이냐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인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박건도 참여자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